음악으로 열악하는 행복한 세상 정경과 다채롬이 부단하는 음악의 대향연 문재표 쇼 시즌2 2028년 5월 28일 일요일 대형시 일산 쇼핑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이번 오판은 최고 MC의 정소미, 강덕인의 진행으로 인기 가수 괴로호 이혜리 가동진 송만 최영철 박북은 히트거스 은정은 안영은 자문아 현재랑 옥주 강정아 최대한 김동관 별빛 김지연 조성기 최나은 박세은 안성두 노유남 예지 김상식 정진숙 금나라 금명아 황신혜 최태선 진하 박보선 백영진 고니 신태성 최지호 낙인설 태연아 최하진 진호 신재필 박근희 고용민 박훈 전남도 박남가 차현대 김상규 임가인 이주민 이대호 박미영 이혁재 신은주 오허 유강산 김시영 정연도 조찬하 김현내 임봉 정영복 이해성 박수정 송양만 선영 서진 석양자 박동주 손종영 희경이 이동형 고순정 윤희루 김용섭 영호연 윤찬 윤소연 권기수 강덕일 정성의 무대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성인가에게 즐거움을 듬뿍 전해줄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쇼쇼쇼쇼 엔터테이머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연예인 총협회가 함께합니다 확실한 삶의 방향을 전하는 남자 임봉이 당황하지마 방황하지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 인생살이다 그렇고 그런 거야 방황하지마 희망과 용기 갖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방황하지마 우리네 사는 인생살이 뭐 별 거야 둘이 동시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살이 역정도 가능할 거야 방황하지마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방황하지마 안녕하세요 쇼쇼쇼 연지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매력의 통신을 마시고 임봉 씨를 보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방황하지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방황하지마 방황하지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 인생살이다 그렇고 그런 거야 방황하지마 희망과 용기 갖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방황하지마 우리네 사는 인생살이 뭐 별 거야 둘이 동시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살이 역정도 가능할 거야 방황하지마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방황하지마 방황하지마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방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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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rrow suas persone